XSFM입니다. I, D, W, K 오늘은 시민운동으로 인해 인도에 일어난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2차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마지막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저희들은 녹음을 하면서 미래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비가 오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180회 주말 순서입니다. 유면성 피디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면성입니다. 어릴 때 뉴스를 볼 때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기억나는 장면은 그거였어요. 뭐요? 곰을 특수부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곰의 특수부위? 네. 특수부위에서 나온 액 아니고? 쓸개. 네. 발바닥 뭐 이런 거 얻기 위해서. 보통 쓸개즙 뭐 이런 거. 웅담이라 그랬나요? 웅담이죠. 뭐 척이나 아픈 수술을 강제로 하는 거죠. 업자들이. 바이프 꽂고. 네. 그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취재진들이 어렵게 촬영을 해왔더라고요. 곰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데 그중에 가장 인간이라는 종족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방법은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사탕을 매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덜 해요. 취재된 내용을 찍힌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받았던 충격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갔었어요. 방사총이 날린 돈은 한두 푼이 아니고요. 안 잃었으면 나라 잘 살았을 것 같고요. 전 옥시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고요. 거꾸러질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뉴스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1599 대리운전 나의 만제막 시도 퍼펙트25전화영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김치가 생각날 땐 콕치버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김치가 생각날 땐 콕치버콕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너머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곡은 브로콜리 너머저의 속 좁은 여학생입니다. 이 곡을 처음 만들던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바이닐을 추천합니다. 뮤지션의 수익을 줄이며 만드는 묶음 상품이 없는 바이닐 국내 대형 음원업체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74%의 아티스트 수익 배분 만약 여러분이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면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광고와 생활 김상조 홍보사무관이 할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주 광고와 생활 환타님 책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약속되지 않았잖아. 이건 그리고 환타님 책은 늘 나와 개정판이에요. 오키나와죠? 프렌즈 오키나와 16, 17판이 아마 이번 주말 다음주 초에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56곳에 식당이 추가됐고요. 환타님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해줘야 돼요? 40페이지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 그래도 이거 하면서 요새 녹음하는 거 나 그거 해서 올리는 거 알아요? 뭐요?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 올리는 거 아 진짜요? 집에서 꺼빙도 해가지고 그런 거 신나셨구만? 이거랑 세계테마 기행하면서 진짜로 그럼 되게 빨리 고만하게 시키세요. 그만하세요. 여기 칭찬한 건데? 감사합니다. 한국 언론의 매크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애플에서 신제품을 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저주를 해요. 배차기까지요? 애플 음원 얼마 전에 저주 매크로 어제인가? 어제인가? 거기서 끝내주더라고요. 진짜 애플의 갑질 올 하반기에 애플 뮤직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경제 지지 중에 하나인 메땡에서 기사를 하나 발췌할게요. 음원 업계는 애플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국내 음원 시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 창작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고추장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밝히는 바로는 애플이 그동안의 국내 시장에서 음원을 정산하는 방식에 태클을 걸고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겠다. 돈을 더 많이 준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음원 시장은 정산가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정상 방식이 있고요. 애플에서는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한대요. 다시 말해 국내 업체들은 정상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되면 나머지를 다 가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까는 부분이 뭐냐면 애플이 만약에 음원을 50% 세일을 한다. 그럼 50% 반가이 된 그런 가격으로 이렇게 정산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플에서 50% 할인을 하고 이렇게 해도 국내 정상 방식보다 더 많이 줍니다. 한 100배쯤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비싸게 팔고 있고요. 그리고 뮤지션들한테 나눠주는 배분율이 70%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애플이 훨씬 더 많이 줘요. 이렇게 애플 뮤직이 70%를 주는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바이닐은 74%를 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보면 애플 뮤직이 들어왔을 때 경쟁상 되는 바이닐밖에 없는 거 아닌 겁니다. 해서 과금 방식 기준으로 따지면 같은 원리로 말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애플 뮤직의 방대한 그런 아카이브 그것 때문에 상대가 될까 싶지만 바이닐의 방대한 한국 인디음악의 아카이브가 있잖아요. 대신에 그거는 아이템 스토리 없을 것 같은데 애플이 한 13분 일하면 그런가? 채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바이닐을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면 애플의 아카이브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가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소비자 본인입니다. 그렇죠. 이 강력한 자본가 집단이 노동자 즉 음악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곡당 1원 받고 개뺑이 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자본가만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본가가 자본의 논리에 입각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러면 국가가 이걸 불공정 거래로 지목하고 혹은 잘못된 노동 및 고용 행위로 지목하고 시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플을 지금 신나게 매크로로 까고 있는데 언론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그다지 시상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지금 내부의 예측을 동의하는 편이긴 합니다. 오늘도 음악업계와 바이닐에 관한 우울한 소식을 전달해 주신 김상조 기술영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기 빡빡할 때마다 나라가 망조다 망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경제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쇠국을 꼽고 싶습니다. 외식 분석 단어만 다른 우리 이야기 인도의 딸 지오 디승의 이야기 레슬리 우드윈 감독 pbc 2015년 3월 4일 2012년 12월 16일 저녁 8시 30분경 영화를 보고 나온 23살의 학생이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가려던 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길을 간다고 주장하는 개인 소유 버스에 오릅니다. 남자친구는 심한 폭행을 당했고 그녀는 벗수 뒤편으로 끌려갑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6명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최근 인도의 고위관료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0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강간 범죄에 희생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인도 전역에 전에 없던 저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침묵이 깨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여긴 내 나라이기도 해 경찰은 우리에게 무력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선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슬슬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인도 전문가 인도환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아직까지 오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텔리 남부에서 일어난 집단 강간 및 사례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이것이 인도 사회에 사람들을 왜 이렇게나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물론 평상시에 인도에 집회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대통령공이 뚫리는 집회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일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그래도 이런 것까진 아니지라고 정치권이 생각했으면 한국의 보수 정권이 그러듯이 틀어막고 또 틀어막았을 텐데 잘 틀어막은 경찰에게 공천을 주고 그랬을 텐데 인도는 그냥 두 손 들고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처리를 해버렸다. 그 원인까지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경과부터 들어볼 차례입니다. 성법이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석 달 만에 개정된 인도 성폭력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이에요. 일단 성폭력의 주체는 남성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한국은 변하는 추세인데 궁금한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원인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성폭력이 남성만 강간에 주체가 남성밖에 없었다가 그게 바뀐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최초의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발전하지 않은 부분이겠죠. 일단 성폭력의 주체는 남성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진화되기 전이죠. 그러네요. 아직까지 거까지 생각 안 하는 거죠. 0.5버전쯤 나온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남성의 일방적인 폭력이 너무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는 거죠. 서구적 기준으로 아쉽다 하지 그러네요. 이것도 발전이다. 강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10년 이하였는데 7년부터 종신형까지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가 경찰이나 공무원이 경찰이나 공무원인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여성은 성폭행한 경우 혹은 친척이나 후견인 교사 혹은 보호감독 지휘 자인점을 이용해서 위계와 위력을 동원한 경우에는 10년에서 종신형으로 가중처벌이 돼요. 약간의 인도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의한 성폭력 같은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성폭력 신고하러 갔더니 경찰이 또 했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강간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사형선거도 가능하게 엄벌주의가 채택이 된 거죠. 윤간의 경우는 20년부터 종신형까지 미니몸이 20년이에요. 이거는 한국의 현재 형법을 가지고 보셔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성추행에 대한 다양한 예시와 범죄조항을 신설했어요. 이를테면 인도는 과거에 스토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성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스토킹이나 관음 행위의 경우도 최고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특히 스토킹이나 관음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보석이 불어댑니다. 참고로 인도에서 스토킹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은 조금 한국보다 넓은데 일종의 남성이 데이트를 요청하고 여성이 거절했을 경우에 폭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한국도 요새 있다면서요. 왜 폭행을 하지? 이 경우도 많고 몇 번 살아계셨는데 염산을 뿌리는 경우 정액을 뿌린다거나 이런 일은 아주 흔하거든요. 인도에서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스토킹 범죄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성폭행 범죄에 대한 패스트트랙 법원 설치는 13년 1월 2일 날 바로 출범합니다. 가만있어. 성이 짓고 나서 내부 장관이 이 문제를 약속을 두 번째 하고 그 다음 주에 생겼어요. 이거는 일단 델리예요. 델리랑 중앙법원이에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자치 연방국가인데 인도도 이게 거의 각 주가 미국만큼 혹은 미국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각 주별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수도인 델리 에서는 그리고 중앙정부 직칼통치구라고 그러거든요. 인도는 델리를 포함한 정부가 직칼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패스트트랙 법원이 생겼죠. 그리고 이 5명의 가해자는 패스트트랙 법원의 첫 번째 재판 당사자가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군요. 그렇죠. 참고로 이 사건 이후로 강화된 형법에 의해서 성폭행에 대한 사형선고가 거의 러쉬예요. 지금 이거는 그 나라가 사형을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미개하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인도 사형집행 되게 안해요. 법을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거기 적용되는 죄인이 너무 많다. 어마어마해 걸러지는 거죠. 2015년 12월에 우울증 치료를 받던 네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인도인 전원이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도 사람들이 바라본 네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이줄노동자급이에요. 그것도 아주 동남아 천대하고 네팔 자체가 인도의 위성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국민 전원에게 사형선고를 한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약간 자국민의 온정주의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판결인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비관적이에요. 그래요? 한국은 인도 같은 이런 판결은 못 내릴 거다. 16년 1월 올해죠. 21살 여대생 집단 성폭행을 한 후 숨지게 한 3명이 사형선고받았고요. 3명은 종신형 애처해졌습니다. 그 아울러 인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발맞춰가지고 인도 여성 성폭행 이슈에 대해서 발전적인 안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 인도에 실리콘밸리가 있는 벵갈로를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는데 까르나타카 주정부에서는 24시간 운영한 여성폭력 전담 전화 시스템을 개설했고요. 여성 경찰이 상주하면서 여성 사건을 전담하게 이것도 약간 배렬했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 법원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최남단 따밀라드주에서는 성적 확대 사건에 한해서 패스트트랙 법원 설치를 이미 완료했고요. 북부 히마찰프라데시 주정부는 여성 범죄의 경우 사건 진행 상황을 전담해서 체크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어요. 전담 마크 하겠다는 거죠. 이게 주마다 자칫 주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한이 매우 큰 편이라면 한국과 달리 미국 수준으로 큰 편이라면 일단 지방경찰의 힘이 엄청 세니까요. 주정부마다 주정부마다 따로 딸려있는 입법부에서도 정치 세력 간에 유력 정치인들 간에 알력이 있어서 이런 게 처리 안 될 수도 있고 옛날 어르신들 표가 더 많은 동네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곧 그런 동네 병크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모두 이들과 연대하고 싸운 건 물론 아니겠죠. 인도 인구는 12억입니다. 12억이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찌 여기엔 또 그분들이 없겠습니까? 일단 가해자들의 변호를 담당한 만화를 랄샤르마 변호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뭐 일단 가해자들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선이어도 국선이어도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경우는 선처로는 양형을 부탁하죠. 변호사들이 대놓고 이거 무죄야라고 하진 않죠. 무슨 심신미하게 양형 한국에서는 국선을 이런 거 주장하고 그러는데 얘네들 술 먹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이 변호사는 무죄다! 일단 법원에서 했던 발언이 미용코풀이 밤에 나다니는 게 정상이냐 이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 여대생과 남자친구한테 있다. 그래서 무죄다? 근거가요? 만후법전에 근거한 변론이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게 만후법전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한국의 어떤 아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것과 똑같은 남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이상합니다. 네이버 댓글을 봐도 너무 많이 듣던 얘기라 이상하거나 황당하지 않다는 게 이상합니다. 전세계 남자들이 다 금형야라는 얘길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부끄럽네요. 훌륭하고 정숙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는 어떤 사례도 본 적이 없다. 우와 딱 성폭행당 갔는데 아니 쟤는 훌륭하고 정숙하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되나요? 우와 예예예 여대생의 남자친구야말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만후법전의 책임임으로 이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게 좀 대박입니다. 만약에 내 딸이나 여동생이 결혼 전에 가문의 명예를 철수시킨다면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일 것이다. 명예살인을 하겠다는 거죠. 사건의 가해자인 람싱의 동생 무키디싱 람싱은 죽었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방영한 BBC 인도의 딸에서 옥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여성이 밤에 외출했다 치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비난한 사람은 자신들밖에 없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책임이 크다. 피해자와 그 친구가 저항하지 않았으면 무참한 폭행을 안 했을 것이다. 이게 어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거군요. 성폭행 당할 때는 저항해서는 안 된다. 조용히 성폭행을 허락해야 한다. 만약 그랬다면 피해자는 성폭행만 하고 내려뒀을 것이다. 한 손으로 박수를 쉴 수 없다. 품위 있는 여성은 밤 9시에 나다니지 않는다. 여성이 할 일은 밤에 부적절한 옷차림으로 디스코장과 술집을 어슬렁거리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 20% 정도 여성들만 착하다. BBC 같은 프로그램 범인목 캐시 싱의 발언 한 손으로는 박수를 못 칩니다. 두 손이 있어야 소리가 나죠. 제대로 된 여자라면 밤 9시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책임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서구 열강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하고 스스로에게 하고 있을 말 같은 게 떠오르네요. 누가 기름 있는데 살랬냐. 그렇죠. 이거야 뭐 사건 당사자하고 변호인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참고 넘어가 보죠. 하지만 막말은 이어집니다. 인도 중앙수사국이라는 데는 FBI 같은 데입니다. 지방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중앙사건을 전담하는 CBI라고 연방수사국 중앙수사국의 국장인 란지 씽이 도박을 금지하기가 힘들다면 최소한 도박을 합법화해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걸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면 질기라고 비호적으로 말할 수 있다. 에? 고해서 슈퍼스타가 됩니다. 이게 이 정도의 슈퍼스타는요. 이게 살해 위협 안 당합니까? 여기서 생각한 건 그거죠. 중앙수사국 국장이라는 얘기는 이 사건이 커졌을 때 이걸 수사하는 수사 집행 담당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고에 놓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되게 빨리 법이 만들어지고 계속 직원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정권 바뀌면서 잘렸으니까. 뭔가 이렇게 상충되잖아요. 조직이 움직이는 게. 그렇죠. 박희태 국회의장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다음날 그는 어정쩡하게 사과를 하긴 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막기 힘드니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 국가 수입을 올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잘못된 비유를 하게 됐다. 이거는 어제 이야기해 주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재판을 해서 자전거 값만 배상하게 된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핑계라고 댄 거네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듣는 게 제 일이긴 한데요. 좀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저한테. 청취자 여러분.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 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에 1599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이 대본에 이런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또 다른 가해자들 병커러 그래서 저는 인도 말인가 보다 이 병커러가 근데 이제 병포치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병키스트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돼서 다음 병키스트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제 뭐 괜찮은 주정부가 있었죠. 까나타카 주정부라거나 히마차프라데시 타밀라드 주정부 같은 곳도 있지만은 또 이제 우타르프라데시라고 하는 주정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도의 가장 중간에 있고 인도의 주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인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여기 말이 인도 표준어입니다. 근데 가장 보수적이에요? 자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주정부 집권당인 사마지와디당의 총재 물라암 심야다부가 전투에 끼어듭니다. 남자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뭘 사형까지 시키냐. 참고로 사마지와디당은 개정형법이 잘못됐다면서 형법의 원화를 목표로 한 재개정을 지금 정당의 공약으로 내건 상태입니다. 정당의 공약으로 내걸 정도면 여기에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계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정당이에요. 아 이 사마지와디당 정말 말이 지역정당이지 한국 인구에 몇 배 될 거 아니에요. 인도 경찰들이 정치인 후위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별로 높은 애들도 아닌데 이게 정당에서 직권당에서 정당 그냥 일반 관료들도요. 차에 번호판을 안 달고 정당 마크를 달고 다녀요. 번호판 자리에 번호판을 안 달고 그리고 경찰 둘이 호위부터요. 제가 유피해서 이런 걸 하도 봐가지고 우타르파테시에서 얘네는 진짜 진짜 썩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검찰의 강력이 부족하구나. 이름이 물라염 씽 야다부잖아요. 이 사람이 카스트가 야다부예요. 야다부 성씨인데 야다부 성씨가 유피 인구의 30% 정도 돼요. 인구의 30%? 야다부씨가? 네. 그러니까 안동에서 김씨들이 먹는 거랑 비슷하게 일단 이 성씨들이 몰아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중앙정계에서는 진짜 XX밥인데 그냥 지역에서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런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당 부총재 같은 당이니 같은 패겠죠. 언론이 지나치게 성폭행 범죄 보도를 많이 한다. 구글 검색해봐라. 성폭행 사건은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또라이들이 하는 소리는 다 하고 있어요. 남들도 다 한다. 근데 여기는 높은 분들이 하시죠 또. 근데 하긴 우리도 뭐 이렇게 실명이 없어질지 높은 분들이 댓글날지도 몰라요. 국정원 직원 좌익 효수만 봐도 김무성이만 네이버에서 댓글날지도 몰라요. 사실 TV에서 저속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대보낸 성폭력 사건이 빈벌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요즘 소년과 소년과 그저 성관계 있을 뿐인데도 성폭력으로 난리차 되는 것 같다. 자 미디어 탓 미디어 탓 그리고 성관계는 보통 위계의 차이에 의한 폭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배운 소년들이 늙은 사람들이 나다 라는 걸 과시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원복 교수 무시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걸 애들한테 가르쳤어. 열심히 실명 얘기해도 돼요. 해간 이 동네에 진짜 문제가 있죠. 인도는 지방자치가 한국보다 나은 아까도 말하자면 미국 수준의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 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사건이 커지면 중앙수사고로 사건이 이첩되는 건데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경우는 주경찰을 지휘한 주지사의 인식이 이런 거죠.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타르프라데시주는 관광지가 되게 많습니다. 타지마을이 있는 아그라 겐지스강의 성지 바라나시 부처님이 돌아가신 쿠시나가르 또 다른 불교성지 스라바스티가 모두 우타르프라데시입니다. 아마 제 인도 가이드북에서도 가장 큰 페이지를 차지하는 주가 아닐까 싶은데 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행하실 때 그럼 저 인도한타님께서도 가이드북에다가 이런 거 조심하고 저런 거 조심해라 엄청 서러우셨겠네요. 써놨죠. 근데 지금 이 말씀만 들으면 가지 마라가 가이드북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대요. 그냥 가이드북을 읽는 재미로 사세요. 대리체험. 옥기때만한 홍콩은 대리체험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짜띠스가르주 여기는 여행자들이 갈 만한 관광지도 없는 인도자의 가난한 주 중에 하나인데요. 주 내무부 장관인 람세팍 파이크라가 성폭행후 사망사건은 고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아니 이 얘기는 사람은 고의로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 아니 내가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걸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무슨 자 나를 의심하고 있고 아니 자 그 다음에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카주라오가 있는 마데아프라데시 주 내무부 장관 바브랄 가오르는 성폭행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옳은 성폭행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영어 원문을 봤는데 나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문장이 하지만 역대급 병크는 2015년 여성의 날을 기념해 BBC에서 공개한 인도의 딸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종합 병크 세트일 것입니다. 아 BBC가 열심히 편집했겠네요. 이야 병크 이러면서 3월 8일이 몇 년 세계여성의 날이죠. 2015년 BBC는 여성의 날을 기해서 2012년 12월에 델리 성폭행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인도의 딸을 방영한다고 발표하고 푸티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프리즈는 뭐 그냥 유튜브에 뜬 건가요? 인도 TV에서도 막 이렇게 인도에는 BBC가 나오나 보죠? 위성이 있으니까요. 위성에서 여기서 앞서 이야기한 범인 무케시싱의 옥중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제일 센 걸 뿌려버렸네요. 피해 여성의 책임은 하는 거죠. 얘가 또 실실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근데 그게 또 모자이크로 아주 얕게 되거나 그냥 나와버렸다? 다 얼굴 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부케시싱의 인터뷰 중에 그게 있었죠. 나는 내가 한 행위를 후회하지 않는다. 대박이었죠 진짜. 인도 전국은 논쟁 속에 빠져듭니다. 가문의 수치라는 이유로 혈육을 주기던 영감들에게 국가적 수치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것도 과거에 식민 지배자였던 영국한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을 좀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인권을 위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그들과 말을 맞춘 같이 시대에 있던 할아버지들은 나라와 동네가 수치스러워지니까 일어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버이나 영감님들하고 집회를 하기는 그분들은 보수를 받으시니까 자기 의견이 아니니까 안 나오시겠구나. 그건 중요하죠. 유림 할아버지들과 집회를 같이 한다. 만약에 그런다면 IMF 때 금호흑운동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는데 사회적 이슈에서 가능할까 싶어요. 인도의 유연성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논쟁이 가열되자 BBC는 예정일보다 나흘빠른 3월 4일 날 다큐를 방영해버립니다. BBC 선택도 화끈합니다. 인도 정보소속의 정보방송부 한국어르신 방통이죠. 여기서는 이미 눈치를 깠어요. 하루 전인 3일 해당 다큐의 자국내 방송을 금지시킵니다. 인터넷, SNS 어떤 플랫폼에서도 다큐가 공허되는 걸 불허하고 처벌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관 한 명은 인도를 헐뜯기 위한 국제적인 음모다. 라는 발언을 하죠. 병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병크를. 그렇죠. 병기스트들이. 이 다큐는 인도에서는 NDTV라는 데서 방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금지가 되니까 NDTV가 이 방영시간 내내 침묵방송을 내보내요. 되게 세게 나갔죠. 얘네들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방송사에서 이런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대구의 매일신문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이 일면을 비울 때의 사건은 그렇죠. 고작 해야 지금 국가시설투자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이때를 기점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들의 발언을 불편하지만 들어줬던 아저씨들이 발언을 시작하는데 이때 참 아저씨들이 찌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키지싱의 이야기를 인용해요. 논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정숙한 여자가 길을 다닐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무키지싱 했던 이 개소리들이 아저씨들한테는 그래요. 모두 예상했던 대로. 죽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잘못.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 싸움 중에서도. 죽은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여자도 좀 점점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성폭력 문제가 강간이나 이런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때에 가장 특이하고 웃긴 부분이 그거라니까요. 이 가해자한테 입 벌려서 말하게 하죠. 상당수의 남자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내요. 그렇죠. 네.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길거리에서 논쟁하고 있는 소녀들과 아저씨들인데 아저씨들이 어떻게 정숙한 여자가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인도의 딸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길가에 꽃이 떨어지면 줍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 누가 한 말이냐고요? 변호사가 변호사? 만호하르 아까 저 변호사 네. 그런데 이 말을 인용을 해요. 여학생들이 화가 나서 그런 게 말이 되냐고 항의를 하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가 정숙한지 안성군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정숙한 사람한테 그런 일이 나지 않는다 라고 인도 아저씨들이 얘기하니까 여학생이 가족 안에서 난다 사건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당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울어요. 아저씨들이 아다그라죠. 그래도 인도라는 사회 자체가 또 이제 어느 사회든지 간에 나쁜 면이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토론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일단 사회 자체가 토론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길거리에서 어떤 논쟁이 났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은 저는 걱정하지 않고 어떤 아줌마가 바가지 써가서 샀어요.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환불을 요구했는데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요. 둘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면서 이제 니가 왜 나쁜지 증명을 하고요. 구경꾼이 모여들어요. 인도에 한리로움 사회에 많잖아요. 한 200명 정도 모여들어요. 이거는 이제 비하가 아니고요. 거리에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상대로 작은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이 구경꾼은 이제 배심원이 되는 거고 아줌마는 이 남자가 왜 나쁜지를 설명하고 남자는 이 여자가 얼마나 무리한 욕을 하는지 설명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그중에 이제 한 명이 니가 잘못했네 이러면 사람이 막 글로 싹 쏟리면서 몰매를 막 주는 분위기가 돼요. 그게 인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싸움 구경이다. 네. 근데 여기서 한국과 다른 점은 니 나이 맷살이야는 나오지 않아요. 이 논쟁의 동영상에서도 중요한 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저씨가 아닥랬다고 했잖아요. 한국 아저씨는 아닥하지 않아요. 밥장 따지죠. 그렇죠. 너 나이가 맷살이야. 내가 니 부모뻘이야 이렇게 시작되는데 인도는 그건 없어요. 그건 좋은 점이에요. 이게 싸움터가 이제 그렇게 많이 대부분이 이렇게 이 사건이 발생한 이 다큐멘터리 반영 이후로 되면서 거의 각각의 거리 모든 곳에서 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테면 우리식을 따지면 탁골공원에서 하나씩 싸우는 것 같은 그림이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네. 끝나면 춤은 안 춰요? 그렇진 않아요. 영화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아 모든 인도 영화가 그런 것듯이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인도 영화 보면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요. 언제 춤출지 몰라서 춤출까봐 그게 막 아버지가 죽어도 춤추잖아요. 갑자기 합을 맞추고 이러면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코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인도 영화는 좋은 영화 진짜 많거든요. 재밌고. 여기 밑에 나오는 얘기도 해도 되죠? 네. 여담이지만 저는 강남역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제 구경을 좀 갔었어요. 출모도 하러 갔고 갔는데 즉자적으로 반응하던 일배형 남성들에게는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인도도 남성들이 어찌 됐건 이렇게 비극적으로 사람이 죽고 나서 물론 이제 비극의 급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응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병크치기까지 2년 걸렸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근데 며칠 사이에 벌어지면서 이 일이 그냥 정말 일주일도 안 참았잖아요. 솔직히 전 멘붕이 왔습니다.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 사건을 모욕했던 어떠한 인도인 남성도 최소한 모습 핑크 코끼리 탈을 쓰고 거리에 나타나가지고서 난장까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한국인들을 가르치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진짜 괴물 만드는데 가장 직방인가 보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남성들이 수치스러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수치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좀 슬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남자지만. 그리고 저 개마촌 거 아시죠? 네. 하여간에 어찌됐건 이 다큐는 현재 인도 정부의 압력으로 유튜브에서 볼 수가 없고요. 한국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네? 해보세요. 안 돼요. 왜? 수교국은 다 안 돼요? 그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인도 정부 압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방침이 영국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만 이걸 방영할 수 있고요. 다 막아놨어요. 중국배들이 개 잡아가는 것도 그냥 누른 나라에서 뭐는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네이버에 당연히 안 올라와 있고 뜬금없이 다음 TV 팟에는 이게 올라와 있어요. 자막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시청은 가능하더라고요. 역시 다음이 그나마 한국에서는 잘 개기죠. 직원 수가 적은 탓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했나요? 병키즘의 향연을 구경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취자분 들으시는 본인이 남자다. 이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섬짓합니다. 최소한 전 그걸 가장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여기서 좀 떠드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까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소리 한다고 다 친구들 쳐내지는 않았잖아요. 다 친구들 중에 최소한 한두 명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걸러내는 일이 힘들죠. 그리고 걸러내는 일이 힘들다는 말도 저는 일반 론으로 펼치고 싶지 않은 게 대부분은 내가 그중 한 명이라서 말이죠. 남자들이 모여 있을 때.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였는데 제가 홍콩 책 초판에다가 필리핀 옛날에 필리핀 노동자 얘기했었잖아요. 홍콩 얘기하면서 그 가사노동자를 갖다가 2008년에 파출부라고 썼더라고요. 원고를 보다가 이번에 미쳤네. 내가 이러고서 고쳤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파출부라고 물론 그때도 적당한 문장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썼을 텐데 최소한 2008년에 나는 가사노동자라는 말을 불편하게 여겼거나 몰랐거나 책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한 8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가사노동자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주형 가사노동자가 맞는지 가사노동자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이 자기 태어난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정의되는 모습이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계절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게 바뀌어나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특히 SNS판 같은 부분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되게 매몰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매몰차한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알게 된 게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원래 새로 알게 돼서 신기한 게 제일 많이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서 남을 돌리면 안 되잖아. 최소한. 거기서 너무 야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좀 천천히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더더욱이. 왜냐하면 남자를 멸종시켜서 답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면 생활이 편해지긴 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길이 좀 안전해질 거고. 그런가? 네. 여간에 그래서 좀 먼 곳의 그림을 택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병키스트들의 병키즘을 구경하셨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는 이거보다는 좀 덜 그래픽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무릎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FM에서 만나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저는 아마 한 10, 80 한 대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한 130 정도 하지 않아요 지금? 네. 70 SLI를 하든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무슨 오락을 해야 그런 게 필요하지? 요즘 오락 요즘 오락들은 그래? 위처만 해도 나는 이상하게 NBA 라이브 나 미러스 해지 2 몰라 미러스 해지 몰라? 짱이야 X나 뛰어다니기만 해 그러니까 그게 눈 앞에 있는 오브젝트의 그래픽이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 FPS였던 이유는 VR로 가겠네 멀리 있어야 사실적으로 보이니까 FPS잖아 근데 가까이 다가와서 똑같거든 그럼 그냥 뛰어다니면서 뭐 GTA 같은 시계 그런 샌드박스 오픈 월드 게임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고수들은 이거 올클리어 몇 분 만에 하나 이걸로 이제 시합하는 거지 지난해는 어드벤처구나 액션형 어드벤처 그러니까 실제 소재는 이제 파쿠르죠 파쿠르 저 내년부터 VR 카메라 사가지고서 이제 또 VR 작업을 한 다음에 또 QR로 가이드북을 붙여볼까 지금 근데 일단 그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 잘 찾으신 것 같아 제가 봐도 아 가이드북 덕질?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나밖에 안 하잖아요 나밖에 VR로 아니 근데 나중에 이제 따라 하겠죠 네 지금 구글자표도 하는 건 다 따라해요 책이 작년 프렌즈 오키나와 이후로 올해 나온 책 중에 6종이 따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 아는 거야 못 따라하게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환타님은 쉬는 시간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뭐 별함이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잠깐의 자랑만 참으면은요 네 우리 중요한 소스 얻고 있잖아요 계속 맞아요 네 이용하는 거군 그렇군 그 힙합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관용구들은 다 연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부처에서 요 빼고요 다 누군가가 처음에 먼저 만든 겁니다 그 중에 말이죠 Make some noise는요 아 이전에도 공연장에 쓰이던 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말콤엑스 선생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것이 고맙습니다 오 그래요? 네 원하는 게 있으면 스크라치를 내라 여기서 스크라치란 노이즈의 한국어입니다 그렇죠 일본어로 함께 쓰죠 네 시끄럽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인도는 수천년의 침묵을 깨고 조금 과장하자면 노이즈를 냈고 무엇을 얻어낸가 요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 형법 개정에 성공을 했고 패스트트랙 법원의 설치까지 사실 근래 한국 시위서를 통틀어 보면 이 정도면 거의 대성공이죠 왜 한국이랑 비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내가 사는 데가 여기니까 네 아무튼 갑자기 국가가 변했다 네 사실 지난 8년간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네 일단 지난 8년이 기니까 앞서 말했듯이 요구사항을 컴팩트하게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주 넓은 연대를 구성했고 또 바로 이듬해 총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이 좀 너나 없이 움직인 경향이 있죠 네 인도 여성들은 그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도인들에게 당연했던 네 인도인들에게 당연했던 이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였던 이 사건을 굳이 계기로 왜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인도의 경제가 비약적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등장했고 중산층의 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의 세계 성장입니다 네 최소한의 도시에서는 이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 지금부터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이제 이 나라가 IT 대국인 것과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2년 전 4월에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들을 인도인들이 던지는 겁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왜 우리의 경찰은 30%나 되는 병력을 정치인의 사설 경호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지켜주지 않는 것인가 한국의 경찰은 시위에 동원되는 병력이 몇 퍼센트 안될까요 꽤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왜 경찰은 국가와 권력은 피해자들을 다시 유린하는가 이게 과연 올바른 사회 시스템인가 그리고 슬프지만 인도 특유의 사고방식 따나 작동을 했습니다 이때 이거는 조금 이제 또 정반대의 얘기인데요 인도니까 가능한 빈민가의 저놈들 벨리 바깥에서 온 이주민들이 중산층을 건드렸다라는 식이죠 이건 최대한 나쁘게 얘기해야 사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의 재산을 건드렸다 법전에 따르면 못되게 얘기하는데 재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떨어진 꽃인데 그건 델리에서 난 꽃이야 즉 하층가스 때가 감히 상층가스를 건드렸다는 의식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사건 초기 보수적 영감들이 이 사건의 시위에게 결합했던 원인들은 이것도 좀 꽤 큽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조티싱이 델리에 있는 의대생이라고 또 보도가 됐었고요 인스트리트생이라고 보도가 되었을 때도 과연 이랬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인도 여성 운동가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들은 요구사항을 관찰했고 이 꼰대들조차 활용해서 일단 수적 우세를 점유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기 힘든 아주 인도니까 가능한 유연했던 전술 그리고 또 인도는 한국보다 나은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언론입니다 네 어제 시간에 설명드렸죠 참 이야기를 다 하네요 원래 인도 언론은 되게 양면이 높아요 대놓고 기사와 기업 PR을 파는 걸로 심지어 광고도 냅니다 당신의 기업을 홍보하고 싶다면 기사를 사세요 완전 개막장이거든요 사실 이쪽으로는 완전 개막장이요 네이버죠 그렇죠 그냥 한국 언론이죠 그게 개막장인 줄 한동안 몰랐군요 유명한 이런 인도 언론을 칭찬하는 것만큼 사실 우리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인도는 언론이 이 이슈를 중산층 이슈로 이해했고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호응을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조적으로 생각했던 언론조차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어찌됐건 피해자 중심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정치인들의 병크에 대해서는 정파 없이 야유하고 여론을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미디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미디어가 이걸 병크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병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줬을 것이다 물론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역할도 했을 테고 또 상업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런 뉴스에 분노하는구나 옛날에는 분노하지 않았는데 상업적으로 접근했던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시기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눈여겨보지 않던 온갖 성폭력 기사들을 몽땅 기사화 시킵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또 초기에 인도 여기자들이 역할을 했더라고요 각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면서 조를 짜서 언론사별로 이 기사를 이슈화 시켜야 된다고 데스크별로 설득하고 애원하고 그렇게 기사를 만들어가면서 초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아주 촌스럽게 표현하면 젊은 기자들의 패기 이런 것 같은 건데 제가 이제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방송 저희들이 하면서 답답했다고 제가 느낀 순간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보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제일 답답하네요 언제나 언론에 우리는 이건 한국에서 안 일어나요 진짜 안 일어나요 밑에 기자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서로 사별로 다른 회사들끼리 서로 연락도 취하고 같은 처지를 공유하는 여성으로서 연대 왜 저는 그 연대가 한국에서는 안 될 거랑 확신이 되는지 저 지금 잘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해놓고 편집할 때 고민할 거예요 걱정할 거예요 여성이 못나서가 아니잖아요 만원 법정에서 얘기하는데 여성이 못나서가 아니잖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국에서 진짜 안 될 것 같다 누가 방해를 해도 할 것 같고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떤 시기보다 많은 인도발 성폭행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나 했네 2012년 12월 이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4개월 정도의 인도발 성폭행 기사 제목입니다 한국인 여성 마취 음료수 마시고 성폭행 당했다 영국인 여성 성폭행 피하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부상 남편과 별거 중인 델리 여성 5명에게 납치 집단 성폭행 델리 대 4학년 23세 여성 약혼남에게 성폭행 펀잡주에서 소형버스를 타고 가던 28세 유부녀 집단 성폭행 하리아나 주에서 성폭행 당한 16세 소녀가 16세 소녀가 자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자 분신 사망 인도 모대학 여대생 기숙사에서 상습 성폭행 7세 여하 학교에서 성폭행 3세 여하 성폭행한 60대 남성 사형선고 성폭행 피해 17세 소녀 분신 20대 여성 성폭행 맞서다 사살 인도 경찰 성추행 피해 신고 여성 구타 한국인 유학생 성추행 어마어마하죠 과거에 인용 보도조차 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선 정말 일상의 어떤 사건들이 기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한 여성의 사망과 그로 인한 대중의 각성 그리고 언론의 협조화에 이제는 상당수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고 연 현실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가중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타르 프레데치 주의 주 수상이 너무 보도가 많다면 짜증을 내죠 병키스는 병 글치고요 인도처럼 국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물론 국익과 위신의 해가 된다고 짜증나는 꼰대들도 있지만 아주 시끄럽게 보도의 러시를 접하면서 변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봅니다 위에 마지막에 언급했던 한국인 여성 성추행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성추행을 한 거예요 이게 강간도 아니고 과거라면 보도가 어떻게든 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심지어 이 사건은 개요가 남성이 자꾸 그래가지고 여성이 그 자리에서 있나가지고 그 남장을 정찰을 불러서 신고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남성 길에서 연행이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기준 보도같이 진짜 없는 거였죠 그 덕에 인도는 강간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었고 저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인도 환타라는 여행 작가가 여러 나라 환타로 둔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여러 나라로 변해도 잘해나는 갑자기 정신과 명상의 나라 인도가 강간의 천국이 되어버린 거죠 중요한 건 이건 개선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침묵하던 여성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도시에서 벗어나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지방으로 판차야트의 권력이 공부했던 수천 년간 변치했던 곳의 전통과 질서까지 흔들고 있죠 판차야트 윤관 사건 보도만 보더라도 이게 진짜로 인도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판차야트 내에서 윤관 판결 내리고 이러는 거 그냥 이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인도에서 올해로 20년째거든요 이런 거 진작부터 알았고 이거는 그냥 그 사회의 질서였어요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죠 저는 너희들 생각하는 인도가 명상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전에도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환타님은 이렇게 인도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인도에 대한 책을 쓰고 이걸로 먹고 사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인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방의 판차야트에 관한 윤관 사건까지 보도가 되고 전국이 들끓고 있는 거죠 질서가 깨지고 전통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진작이 무너지고 붕괴됐어야 하는 전통이죠 이게 사람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깨지고 있는 최선 균열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해요 마오는 당시 농민들을 상대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내용을 전달한 제조만큼 타고났다고 봅니다 저도 좀 마오의 어록에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마오가 어릴 때 나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돼지 새끼가 새끼를 낳는데 진짜 시끄럽더라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밤새도록 깨깨거려가지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생각해봐 돼지가 새끼를 낳는다는 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잖아 없던 식구가 존재하지 않던 게 생겨나는 거지 그게 세상이 변화하는 소리야 하다못해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세상이 변하는데 어찌 시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 시끄러워야 세상은 변하는 거야 인도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참 요새 시끄럽죠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린 시절 마오쩌둥이 마을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잠을 못 잔 그날 밤 훈환성의 어느 마을의 사람들처럼 시끄럽다 보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갑자기 뭐 왜 나한테 그래 난 가만히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잠을 못 잔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잠을 못 잤잖아요 돼지가 시겁게 울어서 아니 저 집돼지 태어나는데 내가 왜 잠을 못 자? 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그 일이 옳은 방향이라면 잠깐 귀 기울여주고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라는 배 아픈 돼지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세상이 단단해서 이걸 뚫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겠냐는 거죠 네 뭐 이렇게 결론을 내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네 한 주치 방송을 다 집어먹고 환타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너무 짧다니 네 최초로 모신 인도환타님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시합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음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perfect25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ispo.com yeah that's a good start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 몰에서 만나요 브로콜리 나마자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너로 잊어줘 미안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강남역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가 똑같이 언론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성폭행 사건이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여자가 죽은 살해 사건이 나오고 있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패턴이 옛날에 여성 살해 사건 이렇게 많이 안 나왔잖아 되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정반대로 외신이 누군가 어떤 외신이 이걸 계속 보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뜬금없이 인도란 나라를 성폭행의 천국이라고 보듯이 한국 여성 살해의 천국이라고 볼 거라는 거죠 이미 이미 그러고 있고 이미 호주의 대중은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지요 지난번 사건 이후로 판권이 다른 회사에 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의 60미니티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 단어 조합해놓으면 참 부끄러워요 듣기만 해도 성폭력 문화 에 대해서 다뤘어요 근데 그때 피해받은 여성 호주분이시죠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사람들이 처벌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에도 못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한국 피의자들이 가해자들이 정확한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간범들이 호주의 60미니츠 카메라 앞에 서서 피해 여성이 그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찰이 술을 얼마나 마셨냐 내가 피해자가 무슨 옷을 입었냐를 자꾸 물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물었다 그럴만한 이유를 찾으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다만 못해 사과라도 받고 싶었는데 사과도 못 받았다 네 그리하여 호주의 TV 프로그램이 소개해주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은 그거였던 거죠 한국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문화가 있다 그럼 똑같은 얘기로 국가가 수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할아버지들 안 나서는 걸까요 나 이게 되게 궁금해 사실 진짜로 물론 그들의 발언을 엮을 재주가 우리한테도 없지만 좀 아쉬워요 인도가 전개된 걸 볼 때마다 계속 저는 비교가 되고 의도는 숨길 수 없죠 저희들이 PD가 한번 비교될 만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들고 오긴 했는데요 환타님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가장 이해 못하는 분들이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그런 이유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오기는 했는데요 와 나는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지금 그렇죠 사모님 죄송합니다 무슨 방송 출연을 가족 몰래 해 안 혼날라고 이상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설명충이 덜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의 방송을 빨리 접습니다 말을 고만하고 마지막으로 잔인한 얘기 하나만 하죠 이런 방송 만드는 사람으로서 남부 델리에 윤간 살해 사건 혹은 강남역에 많이 물어본 살인사건 이것은 묻지마 살인사건에 반대말이죠 많이 물어본 살인사건 이 사건이 모두 이런 방송 만드는 PD로서 저에게 되게 큰 영감을 주긴 했어요 준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호정도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오늘의 방송의 의미를 저는 찾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비가 오고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BBC 같은 프로그램 지오티싱의 아버지 바드리나스싱의 발언 우리 딸의 이름은 지오티싱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딸의 이름을 밝혀서 기쁩니다 지오티싱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애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딸은 세상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 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의 사회는 우리 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둠이 있든 내 딸이 밝힌 빛으로 인해 사라지기를 이 사고는 폭풍입니다 왔다 가는 폭풍이지요 이런 폭풍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고 제오 디승 선생과 그의 가족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그에 따른 폭력의 신음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방송을 바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이, D, W, K